어떤 약사분이 기타 가공품으로 만들어진 효소 제품을 좋다고 추천하시는데요 과연 약사가 맞나? 약사를 사칭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아는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관점에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인은 잘 모르는 효소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효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효소 제품은 원래 건강기능식품이었는데 기능성이 과학적이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에서 잘렸다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잘 활성화되려면 온도와 산성도가 최적화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가 각각의 효소마다 다르고 그런 최적 포인트가 연구되지 않은 효소들이 굉장히 많다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효소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굉장히 잘못된 마케팅 몇 가지 그리고 소화가 잘 안되거나 살짝 체한 경우를 제외한 다이어트, 붓기, 면역 이런 목적으로는 효소 제품을 드실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영상 참고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효소 제품 구매하시는 것을 뜯어 말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소 다이어트 해볼래요? 효소 제품 먹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번 시간에는 효소 제품을 그나마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효소 제품 고르는 법 첫 번째 기타 가공품인지 효소 식품인지 확인하자 기타 가공품과 효소 식품은 모두 식품의 유형입니다 둘 다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기타 가공품으로 만들어진 효소 제품이나 효소 식품으로 만들어진 효소 제품이나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효소 식품 쪽이 더 믿을 만합니다 만약 효소 제품인데 기타 가공품으로 되어 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런 제품은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뻔히 효소 식품이라는 식품 유형이 있는데 더 만들기 편한 기타 가공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소 제품 보시고 기타 가공품이라고 써있으면 버리세요 효소 제품 고르는 법 두 번째 역가를 확인하고 온도와 pH를 공개하는 제품을 고르자 역가 몇 년 전부터 역가를 강조하는 효소 제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설명해 드려봐야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쉽게 효소의 역가는 효소의 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가를 공개하는 제품을 고르시고요 역가와 함께 판매 가격 그리고 한 박스의 며칠 분인지까지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제품이 가격 대비 역가가 좋은지 함량이 높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효소마다 활성화되는 최적의 온도와 산성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최적의 온도와 산도를 동시에 공개하는 제품이 있다 만약에 있다면 무조건 구매하세요 대신에 온도나 pH가 일반적인 체온과 체내 산성도랑 잘 맞아야겠죠 그 정도는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온도와 pH 중 한 가지만 공개한다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한 자료도 판매업체에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pH가 둘 다 맞아야 효소가 제대로 활성화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효소 제품 고르는 법 세 번째 유산균, 아미노산에 주의하자 이건 컨셉 원료 이야기입니다 제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혹은 수십 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원료를 보여주기 식으로 첨가해서 제품이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인데요 효소 제품은 컨셉 원료가 굉장히 무분배열하게 쓰이는 제품군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내세울 게 없거든요 효소 제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셉 원료는 유산균과 아미노산인데요 저희 제품에는 19종, 19가지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하는 효소 제품 보이시면 전화하셔서 그래서 유산균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보장균술은 몇 마리죠? 왜 넣은 거죠? 물어보시고요 저희 제품에는 아미노산이 10가지나 들었어요 하는 효소 제품 보이시면 각각의 아미노산이 얼마씩 들어있죠? 왜 넣은 거죠? 그 정도 먹으면 뭐가 좋은가요?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실 물어보는 것조차도 사치죠 그런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제품들은 그냥 제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효소 제품 고르는 법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효소 제품보다는 그냥 평소에 김치 많이 먹고 좀 더 발효 음식을 드시고 싶다 하시면 나또를 드시는 게 금액적으로나 영양적으로나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나림이었습니다 읽어보시죠vel 한글자막 by 한효정